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초저녁 복미선은 짱구에게 좀 씻으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지만 짱구는 매일매일 씻는 게 귀찮은지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슬이 누나에게서 전화가 오고 이슬이 누나는 오늘 밤 여름 축제에 짱구를 데려가도 되겠냐고 묻는데 짱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빛의 속도로 씻기 시작하고 그런 짱구가 어처구니 없는 복미선 잠시 뒤 이슬이 누나가 짱구를 데리러 왔는데 광자도 함께 왔습니다 그 후 축제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짱구 일행 그때 광자가 유령의 집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하는데 짱구는 귀신이 나타나면 이슬이 누나가 자신을 안아줄 거라고 상상하면서 표를 끊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령의 집에 입장을 합니다 실내가 아닌 탁 트인 공간으로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해골 모형이 나타나서 일행을 놀래키지만 광자 때문에 개박살이 나고 두 번째 귀신 역할을 맡은 직원도 광자를 보자마자 도망칩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잔뜩 겁을 먹으면서 이제 믿을 건 스짱뿐이라고 하는 직원들 한편 짱구 일행은 코스를 통과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 위에 쭈그려 앉아서 흐니껴 울고 있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귀신과 다른 포스에 일행은 벌벌 떠는데 이슬이 누나에게 점수를 따려고 용감이 나서는 짱구 그러자 울던 소녀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짱구를 향해 속삭이듯 말하는 소녀 겁이 난 짱구는 반쯤 정신이 나가서 부리부리 춤을 추는데 귀신 소녀 역할을 맡은 스짱은 당황한 나머지 발을 헛디려서 강에 빠지고 짱구 일행은 무사히 코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스짱이 잘했지만 마지막이 아쉽다고 하는데 그때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고 하는 스짱 놀란 동료들은 그럼 다리에 앉아있던 건 누구였냐고 하지만 다시 다리를 보니 소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짱구는 일행은 무사히 유령의 집에서 나오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마지막에 봤던 이 소녀는 정말로 강에 빠져서 죽은 원혼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